왜 30년 됐을까? 왜냐면 우리가 연습생 때도 옛날이야 이미. 아, 알죠 언니? 알아요, 알아요. 아, 여기 저도 가봤어요. 아, 정말요? 맛있죠? 어딘데요? 굉장히 맛집이라서 저녁 시간대가 웨이팅 되게 많아요. 진짜? 동방신기 선배님. 여기가 벌써 30년인데. 자, 줄 서 있는 거예요? 네. 약간 힘든 느낌 있죠? 똑같아요. 즉석 떡볶이 2인분에? 그거 만두, 만두. 아, 만두 먹어야죠. 무침식 만두. 두 개. 라면 플러스 쫄면 사리 하나 가져와. 그래. 주문할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지금 떡볶이 먹기 너무 좋은 바이브야. 뒤에 솔솔 부는 거. 저, 우리 거 먹어봐, 우리 거 먹어봐, 우리 거 먹어봐. 내가 이럴 때 왜 슬퍼. 아니죠. 오, 맛있겠다. 왜 언니는 밀가루 줘. 밀가루, 나 밀가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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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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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일단. 무침 군만두를 먼저. 무침 군만두를 먼저. 무침 군만두 먹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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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급해, 마음이. 이게 이 집의 또 그거지. 약간 이걸 먹기 위해서 여기 오는. 맞아. 이것도 있어. 이 양념. 응. 너무 맛있다. 벌써 맛있어 보이던데. 나 이거 하나 더 먹어야겠어.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미쳤다. 진짜 맛있어 보이네.